지금부터 JavaScript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두 개의 수업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면 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JavaScript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JavaScript를 이용해서 Node.js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JavaScript의 주요한 기능, 이를테면 반복문, 조건문, 함수, 배열 이러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두 개의 수업 중에 하나를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 객체 지향이라는 낯선 주제를 꺼내기 전에 익숙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연필 하나를 집에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으면 돼요 하지만 살림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보통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지러운 상태가 왜 나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것을 찾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 충분히 절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꿈꾸게 될까요? 정리정돈 하고 싶어지겠죠 캐비넷을 사고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또 펜은 펜대로 문서는 문서대로 서로 다른 서랍에 넣은 다음에 서랍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은 단순해지고 더욱 많은 세간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죠 짐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옷장, 책장, 신발장, 찬장과 같은 것을 장만해서 다시 단순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짐이 많아지면 집을 더 큰 걸 장만해서 이 방은 옷방, 또 서재, 부엌 이런 식으로 역할을 갖고 있는 방들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단순화를 시킬 겁니다 인간의 인지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정리정돈의 능력 덕분에 복잡한 대상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단순화하고 복잡해지고 그럼 그것을 다시 단순화시키고 다시 복잡해지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복잡성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코드를 짜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많아지면 금방 사람의 인지능력을 벗어나요 그러면 그 코드를 단순하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해지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그 중에 하나인 바로 객체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안타깝게도 객체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객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객체의 모든 얼굴을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객체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이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서로 연관된 변수와 함수를 그룹핑에서 이름을 붙인 것 자, 따라해보세요 객체가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것을 객체의 첫 번째 인상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개념을 우리가 접하게 될 건데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체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풍부하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리정돈의 도구가 없다고 물건을 보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정돈이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객체와 같은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과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의 초심자라면 그냥 이런 도구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객체를 구경해 보실 것을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상태에서는 건전한 공부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이미 많이 하셨고 프로그래밍 코드의 어떤 복잡성 속에서 허구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객체를 정복해야겠죠 자, 이 정도의 의기는 충분합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 for that I will show you how it is to comment if you are all about a video then click on the right click you can give the link see you in the description and then click on the right click, there is no